안 돼! 거기 지옥이야! 어! 어! 바쁜써 바쁜써! 어! 바쁜써? 자학에 가볼까? 안가보면 가볼까요? 나 진짜 학교랑 밀면 너무 질려요 너무 매일 날 가가지고 와 미쳤다 밀밍이 와 도시락 고소? 이번 판까지 석궁 미션할게요 내일 출근이라 이 판 보고 자야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기장 끝이야 지금 혼자서 펀치로 도지고 있네요 지금 와 혼자 몇명 잡는거야 KWM777 와 세명 내가 본거만 지금 세명 와 네명 와 다섯 와 좋겠다 아 저거 오키라고 시작하네요 와 개부러 어? 저거 들어갔겠네 아 안뇨 안뇨 너도 산 뚫긴거 같다 야 이게 뭐야? 야 야 이게 뭐야? 나보다 더 잘 먹었네? 내가 제일 잘 먹은 줄 알았는데? 얘인 것 같은데요? 이게 어디로 털었지? 야 잡기 팔면 좋다 앞에 자랑 안돼! 거긴 지옥이야! 어 거품 쏴? 어 KWM! 어 잠시만! 얘네! 야 너 왜 여기 있냐? 이 사람! 그 사람이네! 맛있게 먹었어요 휠템 봐 완전 부자임 아까 주먹으로 칠칠한 사람이죠? 맛있겠다 야 이까지 뛰어왔어? 초반으로 오빠 맞아 맞아 링부 오빠 생방 봐서 즐거웠어요 또 보러올게요 아 19살이면 내가 누나인가 나 20살인데 큐큐큐큐큐큐 아 누나 어서오세요 네 누나 네? 누나죠 네 그렇죠 음하져 모래 많아? 내꺼야! 아악! 어디쏘었어? 이쪽인데? 여긴거 같은데? 여긴거 같은데? 우리 사장님 차차 차 이쁘지? 어 뭐고있어? 어 선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옷셋빙이겠다 머리만 때려서 아니네? 8배 좋구요 아이 버려씨 야 오도방구 지나가는 저거는 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영님 통코너 진짜 감사해요 고마워요 선영 누나 좀 양심 없었나요 여러분? 좀 찔리네요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데 야 위장 자리가 커고팔 싸움이네요 아 나 초프도 없잖아 어? 무슨 소리지? 저 안에서 먹어봤는데? 아하 아쓰 공상공원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야? 어? 벌어빈거 같은데? 무서웠다 하지만 긴장하지 않았다 이겨냈다 합격 난 시칠팡은인을 바로 하지않겠다 난 시칠팡은인을 바로 하지않겠다 주위에 벤트들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아우 까구팔 오랫동안 기다려 야 뭐야 이거 다 있지않어 개인적으로 이 자리 별로 안 좋아보이거든요 아 감자 아 괜찮아 죽으면 되죠 몰아 죽어 지금 자기장이 딱 걸치는 부분이라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 여기 오니까 거세난다 저번에 화장실에 있던 변태 어 뭐 배고파 어 변태씨키 아우 엉 아이악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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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대장님 아 어서오세요 공장공군님 반갑습니다 혹시 변태있니 팔로 잡으면 십덜렁 마지막에 카고팔로 잡으면 십덜렁 알겠습니다 십덜렁 갑자기 연기를 발맞이 먼저 핫 조 where 위에서도 유해제트 한 대가 세웠는데? 이건 쟤닌 것 같고 너무 중간이라 내 주위에서 애들 안 움직이겠다 여기인데? 죽었네요 이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아요? 아직 못 먹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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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있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아직 못 먹었어요. 아직 못 먹었어요. 이거 불안한데? 이쪽 부시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불안한거죠? 불안한거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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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거죠? 아... 뒤 볼 걸 그냥 괜히 올라갔어... 둘 싸우길래 딱 걸어갔는데... 너무 아까워